이건 참을 수가 없어 정말 너무나 괴로워 영화 미녀는 괴로워 어릴 때보다 더 괴로워 그녀의 입술은 맛있어 입술은 맛있어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다리는 멋져 다리는 멋져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난리는 머릿결 난리는 머릿결 10점 만점에 10점 그녀는 머리에서 바깥까지 모두 다 10점 만점에 10점 나를 보고 웃는데 말하는 목소리가 만나면 만나볼수록 어쩜 빈틈이 없어 예써 예써 그녀 때문에 정말 미쳤어 하루라도 안 볼 수가 없어 어제 너무 바빠 하루 쉬었어 그러자 입에 가시 가두쳤어 뒷모습이 너무 사람 불괴롭게 해 착한 나를 짚고 나쁜 맘을 먹게 해 눈이 떨어지질 않아 정말 말이 되질 않아 이건 야만의 영화 대표적인 단속 높은 도전 탑승 칼승 라이브 이렇게 앞서 före